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황사란 유인균 땅으로 동영상 16번째입니다. 오늘은 좋은 땅의 좋은 흙의 조건들, 구비 조건들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일단 땅의 통기성, 바람, 산소, 보수, 물을 저장하는 힘이 좋아야 된다, 배수, 물을 배출하는 힘이 좋아야 된다, 양분 보존이 잘 되어야 된다, pH가 적당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온, 땅의 온도죠. 땅 흙의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6가지 구비 조건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를 느꼈습니다. 이게 전부 미생물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온, 땅의 온도예요. 땅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좋은 흙, 흙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좋은 흙의 조건이다. 여섯 번째,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땅의 온도라고 하면 도대체 땅 온도를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치여? 이러면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땅 온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온계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지온계, 이게 뭐야? 이게 온도계예요. 저는 이 회사에 제가 돈을 받고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온도계예요. 땅 온도 재는 거. 이거를 거꾸로 땅에다 꽉 꼽아 놓으면 온도가 재이는 것 같아요. 이게 땅 온도 재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거의 다 같은 거네요. 이거를 땅에다 꽉 꼽아 놓으면 땅의 온도가 재진다. 그래서 이제 땅 온도는 여기 구글에 이렇게 쭉 보니까 땅 온도는 억수로 중요하다,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땅의 온도, 땅의 온도는 도대체 누가 자제우지할까? 땅에 누가 보일러 떼어줍니까? 보일러를 떼었기 때문에 땅 온도가 좋아지고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땅의 온도를 도대체 누가 자제우지할까? 땅의 온도를 이렇게 유지, 땅의 온도는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유지는 도대체 누가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답은 볼 것 없이 미생물이죠. 그래서 땅의 온도를 좋게 하는 거는 미생물입니다. 제가 맨날 미생물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맞춰도 땅의 온도는 미생물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논밭의 온도 있죠? 저도 저 온도계를 하나 사려고 해요. 여러분의 논밭 온도를 한번 저걸로 탁 재해보십시오. 아침에 온도가 맷도고 정심때가 맷도고 저녁에 맷도인가 하루만 재해보면 온도가 나오잖아요. 온도 한번 재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뒷산에 나무가 아주 푸른 데 있죠. 그런데 저걸 딱 꼽아가지고 온도를 한번 재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때 온도를. 그러면 산의 온도가 틀림없이 일정하게 아침 온도든 정심 온도든 저녁 온도든 할 것 없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트의 온도는 틀림없이 온도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리고 밤하고 낮하고 온도 차이가 왔다 갔다 확 확 확 이렇게 몇 도씩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농사를 하다 보면 냉해, 땅이 갑자기 차워져가지고 그 냉해로 인해가지고 땅을 망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미생물하고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미생물들이 잘 자리를 잡고 거기서 뿌리하고 여러 가지 사이좋게 식물의 뿌리하고 미생물하고 같이 잘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으면요. 땅의 온도는 절대 호락호락하면서 안 바뀝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잘 안 바뀝니다. 자,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예로 증명을 할 건데 여러분 사막 있죠? 사막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완전히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어떻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추워가지고 날리고 낮에는 더워서 날립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굉장히 두꺼운 그런 옷을 입죠. 낮에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어야지 바깥의 온도하고 내 안에 몸 안에 온도하고 차단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두꺼운 옷을 입어야지 그게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깥의 냉한 온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실제로 내 안에 온도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러면 사막의 땅 온도를 자주 의지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땅 속 미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미생물이 살라고 하면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이에요. 사막의 온도를 보존해 주는 것은 물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미생물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비치면 인증사정 없이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해가 없으면 인증사정 없이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 우리 근처에 있는 산에 나무가 수풀이 아주 우거진데 그런 데는 한여름이라 그래도 온도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수분이 그 열을 다 저장을 해버립니다. 나무 뿌리에 있는 수분들, 그 다음에 흙에 있는 수분들이 그 열을 저장해버려요. 그리고 밤되면, 밤되때 해가지고 땅 속 온도를 여러분들이 파보십시오. 땅을 한번 파보면 그렇게 한결이라도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수분이 저장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저장하고 있는, 뿌리가 저장하고 있는 그 온도가, 지온이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예는 제가 다음에 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온, 지온 땅의 온도는 땅에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또 식물들, 그리고 그 미생물들과 식물들의 관계에서 개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먹이 활동, 먹이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의 저장, 그거로 인해가지고 땅의 온도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산에는. 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비옥하고, 잘 돼 있으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고, 여러분 밭에는 그런 것들이 맨날 땅을 뒤엎고, 경운해가지고 엎어버리고, 또 미생물들이 못 살고, 농약 뿌리고, 태비 뿌리고, 못 뿌리고 이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잘 없습니다. 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땅의 온도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온이 땅의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의 온도를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고, 좋은 혹은 땅의 온도가 잘 유지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땅에 식물들이, 잔뿌리들이 있어야 된다. 또 그 식물들하고 미생물들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땅의 좋은 미생물들, 건강한 미생물들, 그리고 나쁜 미생물들이 적당하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농사를 할 때 그 땅 온도가 유지가 되면서 건강한 농작물들이 자라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실험을 할 거예요. 실제 천평, 이천평 넓은 땅에서 우리가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한 평, 두 평 이런 건 얼마든지 실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변화하는지 또 실제 땅의 온도를 확 이렇게 아까 온도를 채워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16번째 내용은 좋은 흙의 구비요건 중에서 땅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온도는 미생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미생물들을 땅에서 잘 살도록 해줘야 된다. 해주기 위해서는 미생물들과 여러 가지 식물들과의 그런 생태계에 서로 공존하는 그 시스템들, 그 생태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바로 경운입니다. 경운 땅을 확 엎어버리는 거죠. 경운이 미생물들의 생태계의 파괴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땅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지어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땅 엎어버리고 땅 엎어버리고 땅 엎어버리고 이러니까 땅의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미생물들이 거기서 제대로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조금 해가 어째 또 먹고 살나 하면 거기다가 농약 뿌리죠. 화학 비료 뿌리 버리죠. 그다음에 발효가 제대로 안 된 그런 퇴비들 뿌리죠. 그래가지고 또 미생물들을 괴롭히죠. 이게 농사가 잘 안 되는 좋은 흙의 반대말 별로 농사가 잘 안 되는 나쁜 흙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농사 하기 싫어. 농사 제대로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 땅 막 엎어버리고 거기다가 농약 많이 뿌리고 화학 비료 많이 뿌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서서히 땅이 대답을 해주죠. 그게 이제 병충해니 그다음에 뭐 무슨 계속 똑같은 것이 보면 생기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윤작 뭐 하여간 윤작 장애인가 뭐 그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땅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수확량이 확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그동안 노력에 보답을 하죠. 그게 나쁜 나쁜 보답입니다. 좋은 보답이 아니고 근데 땅에 있는 미생물들을 잘 살도록 식물들하고 잘 살도록 생태계를 잘 유지해주면서 그 틈새로 여러분들이 농사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땅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좋은 일로 보답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한 평 두 평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론상으로는 뭐 좀 이제 뭐 이것저것 책도 조금 읽고 해가지고 아는데 이제 실제로 농사를 안 해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농사 내가 한 평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고 이제 저희들 집 베란다에서도 한번 해볼 거고 저희들 빌라 앞마당에서도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뒷마당에서도 지금 탭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